안녕하세요 환희입니다 새해 계획은 잘 세우셨나요? 오늘은 클래식 하면서도 여유로운 과감한 프린트가 돋보이는 린넨 코트와 단색 코트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보세요 이 코트의 원단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코트의 원단은 영국에서 수입한 디자이너스 길드의 100% 리넨입니다 디자이너스 길드는 영국의 최고의 홈 데코레이션 브랜드입니다 동양적인 감성과 이탈리아 건축의 영감을 받은 매력적인 브랜드입니다 안감은 100% 리넨입니다 또 원단이 두 겹이라서 공기층이 생겨서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럼 디자인을 볼까요? 앞모습입니다 그리고 뒷모습입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옷을 보시면 이렇게 후두가 있습니다 후두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길이는 굉장히 롱한 길입니다 그리고 폭은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팔섬에도 일부러 길게 있습니다 긴 게 싫으신 분은 짧게도 가능하거든요 얘를 이렇게 걷어 입었을 때 조금 더 화이트 컬러가 보이면서 더 생기 있습니다 그리고 코트를 보시면 안에 안감이 이렇게 아주 깨끗하죠 이 안에 안감은 프랑스 원단이거든요 착용감이 벌써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원단을 보시면 마치 동양화 한 폭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옷과 회화의 장벽을 무너뜨린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툭 걸쳐도 멋스럽습니다 결혼식이나 어떤 모임에도 다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단색 코트를 보여드릴게요 짠! 단색 코트를 입고 나왔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디자인이고요 원단만 틀립니다 아까는 조금 화려했지만 얘는 굉장히 우아한 느낌이 들죠 똑같이 안에도 안감은 화이트를 넣었고요 후두도 기장도 폭도 다 똑같습니다 어쩌면 이 코트가 더 웨어러블하게 입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코디는요 지금처럼 그냥 툭 걸치기만 하세요 정말 툭 정말 신경 안 쓰셔도 더 멋스럽습니다 이 한 벌만 있으면 어디든지 오케이겠죠? 오늘 코트는 지금까지 하는 다른 패턴을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유세 유명한 브랜드의 원단을 가지고 만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